누나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. 근데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사람. 무슨 뭐야? 유튜브야? 방송한 사람이지. 방송한 사람이지. 컨셉이 아니라 찐텐이야?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? 진짜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. 이게 그냥 좋아한다는 게 팬심으로 좋아했다 헷갈렸다. 아니 고백 다 갔어. 어? 고백 꺼렸다고? 일단 여기까지. 파이팅! 누나가 언제 오는데 뒤질래 이러고 있네. 전화 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쁜이 얘기 일단은. 왜냐면 먼저 9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. 아 여보세요? 죽여버리고 싶네 뭐니? 여보세요? 오빠 개새끼야 뭔데? 야! 아니 컨셉 씹! 그러면 제대로 오던가 개새끼야! 아니 근데 이거 나 해명할 게 있어. 일단은 뭐든 하기 전에 말을 좀 하자면은. 나 그걸 까먹었어. 나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는 걸. 나 진짜 일어나가지고 주문하려고 앱을 켰더니? 맥브레퍼스트밖에 없어 맥도날드! 그래서 안주가 없는 거야. 어이가 없네 병신이야. 아니 저는 브레퍼스트 샌드위치를 먹을 수는 없잖아. 잠시만요 여러분. 급하게 스팸이랑 계란이랑 라면을 볶아왔어요. 어 그냥 밥을 가져오셨네요. 배고치었나봐요. 아 잠시만 누나. 패러디인 거 기억하지? 대신 술은 엑스레이치는 없지만 붕랑색 가지고 왔잖아. 아 이게 무슨 베러니야 미친놈아!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! 에이해! 잠시만. 옷 검은색. 그리고 나 핑멘형 따라하려고 양파링 하나 가져와가지고 입술에다가 닳다 고민하다가. 누나는? 나는 엑스레이치 다 할 거 없어. 나 안주레이드랑. 그리고 이제 안주 딸기. 어 안주면 딸기밖에 없어? 응. 별로 배가 안고파. 필요하면 샤인머스켓 가져오면 돼. 샤인머스켓 누가 준거야? 딱 말해. 나 질투나. 야 딸기는 누가 보냈어? 딸기는 우리 엄마랑 같이 썼지. 딱 보니까 딸기가 탐스러운 게 존나 맛있게 따라가고 보니까. 벌써 스위프 터네. 그래서 천불이 난다. 이거 어떡하냐? 화가 이따위 나야 이거 어떡하지?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욕이 여기까지 올라온다. 견뎌. 견뎌. 이거 두고 가기야. 우리 좀 술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? 당연하지. 일단 좀 마실까? 왜냐면 원래 오늘이 뭐 그런 패러디도 있기는 하지만 두루마블이 주 컨텐츠이긴 하거든. 그걸로 좀 달아오르게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볼까? 그럼 말을 가려서 해. 뭔 소리야 이건. 단어 선택을 평소랑은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네. 이 누나 뭐지? 꼴려? 굿! 자 그럼 누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점에 있잖아. 시작점 밑에 뭐라고 적혀있죠? 시작점 밑에 술 한 잔이야? 술 마시고 게임을 시작해야지 그래도. 오랜만인데 건배사 같은 거 있어? 아 그런 거 좀 시키지 마. 진짜 개 꼰대 새끼야. 아 꼰. 그러면 원래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. 말은 이제 패러디죠. 지금 트위치를 강타하고 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. 그 트위치 큰 파상을 불러 이렇게 왔죠. 맞아요 저희가 또 그것 때문에 각자 본인들한테 허락까지 받아왔거든요.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달달하지 술 마시면서? 야 우리도 할 수 있어.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. 맞아 우리도 할 수 있어. 누나 질 수 없어. 우리도 술 마시면 없으면 질 수 있어. 한 번 해봐 누나. 뭐 준비된 거 있어? 할 생각을 있는 거지? 아 오늘 우리 진짜 그 누구보다 스위트해질 거예요. 그치? 그치? 누나 화장 좀 오늘 잘 먹었네? 그만 좀 먹어. 새끼니까? 아 우리 술을 많이 먹어야 될 거 같네. 나도 멘트 좀 찔러다가 갑자기 유턴하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. 그러면 님들 알고 있어부터 주름압을 한 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 이기 나왔어. 아 이거 근데 술 좀 이거 술 좀 들어가야 젊나 재밌는데. 이거 혹시 킵해놨다가 이따가 취하면 얘기해줘도 돼? 아 그것도 괜찮아. 근데 좀 술이 들어가야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한가봐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개노잼인 걸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킵해놨다가 내가 뭔가랑 같이 바꾸게 해주면 방소에서도 얘기한 적 없고 그런 거 얘기해줄게. 지금은 술이 안 들어가서 조금 그래. 아 나 웬만하면 이거 타이밍 그냥 안 남겨주거든. 근데 이 정도로 이 누나가 말했다? 아 이번에는 킵 오케이 확인해줄게. 아 그럼 나 돌린다. 나는 다 나왔고요. 하나 둘 셋 넷 어 한 잔 해. 나야?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? 그러면 나 왜 넘겼냐고. 어 마셔. 누나가 마신 건데 누나 차례거든? 돌립니다. 욕 나왔어. 하나 둘. 야 마셔라. 진짜 이거 주장이지. 주장 아니야 이거. 아니 이거는 내가 같이 마셔줄게. 너무 누나 혼자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. 어 근데 너 잘 마시긴 한다. 이야 근데 나 진짜 술 너무 오랜만이야 지금. 뭔가 기분이가 좋아져. 뭔가 뇌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랄 거 오랜만에. 어 이렇게 이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할라니까. 하지만 알지 누나. 그중에서 제일 예쁜 건 나야. 아직 더 마셔야 돼. 아직도 제정신이야. 유서타 이렇게 지나가서 방금 느껴졌다 해. 아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거 솔직히 좀 역겨워서 순간적으로. 자 제 차례입니다. 나 1 나왔어. 적당히 먹어 걱정되니까. 왜? 왜왜왜왜. 저 누나 왜 저래? 이거 한 바퀴 못 떨 거 같아 어떡하냐. 아니 너희들 저 누나 벌써 취한 거 같은데. 존댓어. 야 나 배 속 빨개졌어 이거 보세요. 야 야 야 야. 너 오늘 콘텐츠 기억은 하냐고 미친 새끼야. 온몸이 빨개졌어 거의 마인부야. 정신 차려봐. 자 누나 이제 누나 차례다. 제발 뭐 흑역사 말하기 이런 거 좀 빨리 뽑아봐. 5 나왔거든? 4.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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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라. 미친 새끼네 이거. 다 나왔어. 하나 둘. 아 진짜 미친놈아. 아니 이거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걸리지? 진짜 짠지 개새끼야. 몇 바퀴집 아직 한 번.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. 우리 한 번만 놀까? 아니 못 돌아 내가 봤을 때는. 야 우리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콘텐츠는 진행해야지. 알지. 일제 죽으면 안 돼 알겠지. 야 나 안 취했어 채팅 있잖아 얘들아. 채팅 있잖아가 뭐야. 일자나지 멍청아. 돈추어리 해라. 어 돈추어리 해 그거 내 유행어인데. 너 따라하지 마라. 따라하고 싶은데 어떡해. 왜 따라하고 싶은데 너. 야 더 마셔. 더 마셔. 야 내가 카클 만들어줬잖아 방금 맛깔나게. 와 나 이 누나 진짜 답답해 지지겠네. 이거 세움이었으면 바로 물었어 이 새끼야. 야 지금 세움이었으면 딱 뭐 나오는지 알아 누나? 어 아구 이뻐. 우리 둘만 남았네. 이거 나온다고 이렇게 딱 웃으면서 이빨 보이면서 어? 돌린다. 오거든. 하나 둘 셋. 네. 네. 진짜 지랄이야. 진짜 미쳐버리겠네. 봐라. 저거를 먹지 말고. 배워줄게. 근데 누나 나 진짜 기대하고 들었는데. 진짜 족도 아닌 거면 나 진짜 때린다. 진짜 근데.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흥미로워 할 얘기야. 자신 있어? 자신 있어. 우리 투숙군들 존나 악쥐새끼들이라가지고. 웬만한 거 아니면 그냥 안 넘어가. 내가 방송하면서는 진짜 맹세코. 내가 진짜 얘기해 본 적 없어.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. 누가누가 알아. 이 이야기들. 우리 엄마. 와아! 어머님 한 때만 공개하는 거? 이 누나 뭐지. 남자 스트리머가 코카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그나 부비부비 했나?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. 슈파 리스무리하게 던진 사람이 있긴 했는ka.. 내가 눈치를 못 췄어. 근데 내가 좋아했던 적은 있어. 누나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. 근데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사람emy. 방송한 사람이지. 방송한 사람이지. 찐텐이야?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? 나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. 이게 그냥 좋아한다는 게 팬심으로 좋아했다, 헷갈렸다, 이럴 거잖아. 아니, 고백 박았어! 어? 고백을 까렸다고?! 고백까지 했는데 그 친구한테 나는 이제 취향이 아니었나 봐. 자기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대. 아, 약간 슬랜더 취향이시구만. 컨티뉴, 컨티뉴, 컨티뉴. 나 혼자 너무 좋아해서 이제 빠른 전개를 원했던 거 같아.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고백을 박아버렸는데 그 친구는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까였다. 언제 일이야 이게? 언제쯤 됐어? 그래도 올해에 일일 거야. 아니, 아 이거 실화야? 그치, 올해에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 5개월 이상 좋아했어. 5개월 이상 좋아하고? 5개월 이상 좋아하고 고백을 했는데 까이고서도 한 2, 3개월 못 잊었어. 누나방 제팅에 너블이네, 요즘 핫방이 없더라니. 너블이야? 아니야, 그건 저리되지 않았어요. 개설이에요! 아이고 있고, 너블이한테 고백받은 거 생각하니까 존나 웃기네. 아 근데 누나 그 정도까지 오픈해? 그러면은 그 얘기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할게. 나만의 비밀 하나 얘기할게. 올해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저한테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. 하지만 제가 깠어요. 그녀 이름은 아이고 있고. 사실 젖선의 주인공이 나였던 거예요. 기다려라. 누나, 나 아직도 못 잊었어? 이런 식으로 츄파 좀 그만 던져. 1대1로 고백 안 되니까 이제 남들 앞에서 전부 다 던지는 것 봐. 젖다, 씨발. 넌 다 먹고 있어도 안 쳐. 우리 콘텐츠 제발 개새끼야. pol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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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tform Wię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